안녕하세요 선생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관련해서 인정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리입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부대의 당시 지휘관으로서 국민들 여러분께 해도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간 검증되지 않는 각종 허위의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특히 일부 유튜브, SNS,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에 임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당시에 작전통제권이 없으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으신 건가요? 최근 사망사건 이후에 김계환 사령관이랑은 어떤 통화하셨습니까?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그 녹취록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남사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